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발은 하도 소위가 많이 묻어가지고, 노예. 지금 서운하다고 아빠한테 가서. 우리 오늘 오케스테이스. 아냐, 아냐. 거기 있어. 엄마가 너무 바빠. 엄마가 너무 바빠. 곰곰해? 곰곰해? 애기는 밖에 있어 편하게 물도 먹네 아유 내 딸 문 받았어요 무서워하니까 낮에는 창문 열어서 베란다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하고 베란다에서 나오기 바라 하고 애기도 하는거 조용해 애기도 하는거 조용해 지금 이거 혼자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복둥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아깽이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자 해서 둘이 지금 사이 좋은데? 그래도 난리났어 난리났어 우리 내 사람들 우동 엄마 이거 다 설치하고 보여줄게 니 자리 아니고 애기 너는 엄마의 옆자리에 계속 있고 내 새끼 쏙꾸미는? 히히히히 어둠 속에 이거를 이거를 아래에는 이렇게 옆에 꽂기만 하면 돼요 중간중간 케이블 타이로 묶는 것 같아요 이제 완성해 볼게요 뽕아 신기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다 놀고 자꾸 저거 왜 뭐 이거 왜 고양이 도둑도 죽어서 Depth. 응. 밥먹는데도 조꺼기가 사내버렸어! 가자! 가위로 빨리 해주게! 좀만 기다려다니 감옥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에게 감옥이안이 잘 모르기 대형견용이 아니라 사람 들어가서 수정하라고 2개도 하나도 없을거 같은데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기 없어서 춰~~ 여기가 담배 도움이 필요해 손으로 이물 내려줘야 돼 콧다리를 내고 주세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두부는 거기서 버티고 있어 내가 사식 넣어줄게 두부 두부는 나와서 먹고 두부는 먹으면 안 되지 두부는 편의점 고양이야 식당 고양이도 하고 두부는 여기서 나오면 먹어 완성 진짜 몇번을 열어서 이속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아까는 문을 이쪽에 두개 열어서 내가 왔다갔다 했고 지금은 이쪽으로 문을 하나 터놨어요 화장실 쓰기 편하게 떡 이렇게 해서 위에도 해놨지 화장실 빼기 편하고 아이들 쑥쑥 여기 문 하나 여기 있는걸 빼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놨어요 aggiüzel 우리 복동이 ok massenia 우리 복동이 다 우리 복동이 공간이야 쪼금이 봐 쪼금이 봐 지금 누가 우리 복둥이 괴롭히냐 우리 복둥이 밥도 못먹게 최종으로 만든 게 이렇게 이거 화장실 넣고 그리고 하도 날 보고 울어서 꺼내달라고 복둥이 편하게 쓰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복둥이 뵙고 싶어요 바이 바이 잘생겼네 소리가 너무 많아 여기가 안 남았어야지 잠글수 있고 잠글수 있고 지금 열어뒀어요 물이랑 밥울릉 잠글수 있고 잠글수 있고 잠글수 있고 잠글수 있고 지금 열어뒀어요 물이랑 밥울릉 밥울릉 그 밟고 내려와 아이고 똑똑해 근데 이거는 다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넓고 싸고 다 좋은데 단점 계단이 없어요 계단 그래서 저런걸로라도 받쳐놔야되요 잘쓰네? 아이 똑똑이 아이 똑똑이 거기서 점프하지마 위험해 돌아와